중국은 기록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봉이병이 튀어오거나 말거나 아무튼 정말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많습니다 사람들의 저작도 많을 뿐더러 원래 걔들 글이 한문이었으니까 걔들이 한문을 많이 썼겠지 정말로 정말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장자를 번역하면서 이제 참고하는 글들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 참고하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 끝이 없어요 계속 나와 옥토드리스에 비밍가가 생겼다고 그러고요 비밍가 정말 싫다 이제 돈이 남네 그러니까 20만을 죽여도 사람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잖아 중국은 그런 나라야 그냥 그냥 그런 나라야 걔들은 중국에서 이상한 사건이 터지잖아 그러면 그걸 왜 이상한 사건이 터졌구나 왜 이상한 사건이 터졌을까라고 물으면 안 돼요 걔들은 그냥 이상한 사건이 터진 거야 그냥 터진 거야 터졌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상식적으로 30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생매장 시킬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 사람이 귀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일어난 거야 왜 유비는 이제 한 20만 정도 되는 대군을 2등에 더 꼬라박았을까요 그러면은 뭐 그건 모르죠 어쨌든 유비가 그래갖고 싶었다는 거니까 중국 인구가 그때 한 1억쯤 냈을 테니까 1억 명 중에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한 명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코센티아 맞고요 자 시라쿠사이입니다 시라쿠사이 시라게이 시라쿠사이는 스파르타게 유목민 유목민이래 스파르타게 게이들이 만든 도시 도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이긴다 그래도 사상자들 날 것 같다 그냥 다음 턴에 그냥 먹죠 내 친구들은 파노르무스로 가고요 저보다 함부로 못 뽑았거든 못 뽑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아껴주죠 터지지 않게 하긴 그렇지 40만을 땄는데 범주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자 흑인놈들을 치고요 자 드디어 있는 아폴로니아로 오고 졸라 일찍 오네 전쟁 다 끝난 거 도착하네 자 턴 넘깁시다 중국은 그냥 그런 나라야 내가 중국사를 단연간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 철학도 이제 단연간 공부했지만은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분명히 고대 중국인들 진짜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면 그래요 진짜 상식 정말로 이제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 그렇게 믿을만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급부에서요 반대급부에서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리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양극적일까 왜 그렇게 극단적일까 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뭔가 있겠죠 나중에 죽으면 한번 물어봐야지 죽으면 나중에 그 시황제나 아니면 누군 이사한테 아 시황제한테 그래야겠다 아 시황제 아니구나 그 누구죠 조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사의 허리를 잘랐나요 내장을 보니까 끔찍하지 않던가요 네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을 회를 떴나요 이게 좀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좀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좀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우리도 보면은 그 우리도 역사 속에 가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중국만큼 많진 않은데 아무튼 우리가 없다고 그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있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이제 이제 그 말처럼 그냥 숫자가 적어서 부각이 안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 그냥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한국사에서 유명하지 않아서 저건 사이코패스들도 이제 유명해야지 좀 사람들아 두잖아 유명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고 시가 먹었고요 저희는 팀지수치로 바로 직행합니다 저희는 카르타고로 들어갑니다 턴을 넘길까요? 턴을 넘겨야겠지? 턴을 넘길까? 턴을 넘길까? 저희는 이르리오 바나로 갑시다 다리오리움 여기는 이번에 점령했고 자 톨로사치고 얘들은 성룡이 장군 목을 들고 제이오한테 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말 몇 마디에 즉석에 죽는다고? 뭐 그건 영화예요? 하측미넬 내한 태도가 단편적으로 나온 영화가? 대병소장이라는 영화로 아무튼 그 사람 중국 역사를 보면은 아 이 새끼들은 사람이 귀한 줄을 모르는구나 그런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아 중국인들한테는 사람이 안귀해 사람은 그냥 소모품이야 정말로 아무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진짜로 유럽인들이 사람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게 되려고 하면 나폴리온 전쟁까지 와야 돼요 나폴리온 전쟁이라면 남북 전쟁까지 와야 돼요 그렇게 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전쟁에다 걔들이 진짜 수십만 명을 투자 수십만 명을 넣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 그때쯤 되면 이제 아 여기서 산만이 죽었네요 그러면 여기다 팔만을 넣어야지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중국인들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남달랐던 것 같아 그건 나중에 한 번 볼게 그건 잠깐만 저거 적어놔야겠다 잠깐만요 이름이 대병소장이라고 그랬죠? 대병소장 대병 소장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볼게 틴 지스치고 인본주의라는 건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느리고 있는 사치일지도 몰라 인본주의라는 게 주류였던 시간보다 주류가 아니었던 시간이 훨씬 길단 말이야 자 레피두스 망했고 자 레피두스가 기열차게 망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쉬웠는데 그 공자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귀하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 같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원전 400년에 기원전 한 600년 500년쯤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산재로 산재로 죽는 사람들보다 그 그 뭐요 의대생이 그 뭐죠? 아무튼 뭐 했다 그런 거에 훨씬 관심이 훨씬 많잖아 근데 공자가 우리보다 훨씬 나았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데 이제 공자가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때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나 했기 때문이거든 반대로 중국인들이 사람을 이제 뭘로 생각하길래 그 공자가 이제 예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 인을 지켜야 됩니다 인하게 어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됐을까 생각해보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평범한 얘기가 굴이 타분한 얘기들인데 그때는 이게 굴이 타분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마실게 칩니다 야 지금 정부가 그렇잖아 지금 정부가 주육 주육 19시간이 씨바 그게 욕시 꼬시 안가지고 지금 한창 그 지랄하다가 최근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제 꼬리를 내렸죠 그죠 곧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어 아마 곧 있으면은 또 여성부를 폐지합니다 이지라면서 또 주둥이를 털거야 근데 여성부는 폐지 안할 거거든 개들 총선 직전이든 해서 이제 아마 여성부를 턴다 폐지한다 그러면서 부서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다른 데 돌리고 우와 여성부를 폐지했죠 이지라는 새끼 분명히 이지라게 될 거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우앙 우리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죠 이지라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때 아마 어 주육식구 시간 같은 거를 다시 끼워놓을 거야 끼어 팔기처럼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귀한 나라는 아니잖아 사람이 귀했으면 군대에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병신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안 귀하니까 그질을 하는 거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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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들은 그 지난번에 한다고 주둥이를 털었잖아 한다고 주둥이를 털어서 남자들이 졸라만히 찍어줬다니까 나는 찍었어요 근데 왜냐면 안 지킬 걸 알았으니까 근데 안 털었잖아 안 없앴잖아요 좀 있으면 또 그걸로 그 조련할 거예요 잘 두고 봐라 두고 봐 그렇게 할 거다 걔들 자 그 다음에 로마 새끼들이 넘겨줍시다 넘겨주고 다음번에 자전으로 그냥 탈환왕이 낫겠어요 뭐 이건 뭔데 품페우스가 알레리아를 정복했네요 내 건데 나도 그런데 나도 지금 안 지킬 걸 알았는데 근데 남자들이 찍어줬다니까 내가 늘 하는 말 있지 믿어줄 새끼들이 믿어준다고 근데 뭐 찍어줘대 찍어주고 지지해주대 사람들이 찍어주는데 어쩌겠어 자 이 친구들은 이스카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야만 야만적인 곳에 드디어 문명이 들겠네요 얘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요? 쟤네 자 알레리아 암락됐고 자 그 다음에 아 자 얘들은 아그리겐툰을 치죠 자 자 그러기엔 툰탈안 했고요 다행히 너무 부수거나 그러진 않았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저기 히스파냐의 저기 어딥니까 바르셀로나인가 지금의 아무래도 거기 어딘가 일장밖에 있고요 쟤드는 루트비스로 하자 자 루트비스까지 정리하고 옵시다 자 얘들은 이제 이비리아으로 들어가야지 옥타비아누스 저기는 그 포위당했네 타라코 지역은 칸타브리 야만인 놈들한테 포위당했네요 오오 오 그렇다 제 친구들은 부디갈라로 갑니다 여기 돈 많잖아 그치 이스카에다가 군대를 하나 만들어줘요 돈 많으니까 제대로 된 전력은 아닐 것 같은데 어찌건 꾸려줘요 터넘깁니다 어찌건 뭔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 난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믿더라 범수야 믿더라 너 그 동네 사람들로 졸라 믿더라 병신도 아니고 그걸 믿더라 아니까 자 카물로드 훔치고요 스탄니코도 이새끼들 먹었네 되게 잘나가죠 이새끼들 카물로드는 먹고요 되게 잘나가네요 그래봤자 그 켈트 마이너 이 새끼가 쟤는 오리조넌 쪽으로 가고 얘들은 혹시 모르니까 북쪽으로 보내줍니다 지금 저기 어디에요 이베리아 쪽에는 군단이 많기 때문에 자 부르디갈라 치고 부르디갈라 치고 포도주가 바이러니 그 포도주가 자기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진 게 아니구나 그럼 그게 자 무슨 알코올 종목도 아니고 포도주를 보고 그렇게 포도주를 보고 이제 물이 자기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해야지 말이조던가 전 타라코올 먹고요 바이러니 그랬대 자세한 거는 영문과 친구가 내버려 보세요 전 잘 모르니까 저는 영문과가 아니거든 아니거든 안 잃어서 잘 모르니까 아씨바 자 그리고 얘들은 이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 자기편 길을 박을까요 하물로 존 놈은 런던이 아니래 다른데 아니니 그 다른 곳일 거야 저거 폼페이오스 망했나? 아까 망했나요? 아 망했네요 폼페이오스 놈들 망했 폼페이오스 망했다 합니다 폼페이오스가 누구냐면은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폼페이오스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름이 뭐냐면 섹스 투스에요 섹스 투스 섹스 투스 섹스 투스 섹스 투스 왜 아틸라에 보면 런던하고 런디니움하고 그 다음에 카몸로드는 따로 나오잖아 섹스 투스 섹스 투스 가이툴리 안 망했네? 왜 안 망했지? 쳐돌았나 이 새끼들 왜 내가 고잔데 이 샵 고장인걸 확인 너네봤으면서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인데 터넘기구요 이 새끼들은 시가 쪽으로 하고 있고 이베리아가 먹었네 이 보심을 이 보심 이 보심 먹으려고 지금 내가 열심히 올라왔었는데 저걸 지들이 쳐먹네 옥타베누스 잔당이 타라코를 칩니다 아 아.. 씨바쿠 렛켓 장군 부상당했을까요 저거 라틴어에서 여섯번째가 섹스에요 섹스 거기서 섹스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발생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섯번 한다는 의미에서 생각해보니 여섯번 한다는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었구나 여섯번을 하면 사람이 뒤지지 않을까요 걔들은 걔들은 그냥 부족이름이 섹스잖아 단검이 섹스니? 도끼가 섹스 아니네 스타니크에는 병력이 있을까요? 없네요 없으면 먹어야죠 스타니크 먹고 칼리도네즈가 이제 모리두덩을 포위하고 있길래 공격을 했는데 제가 치네요 괜찮으니 뭐 지금 이제 게임 다 끝났는데 쟤들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로 하고 근데 개들을 섹스족이라 그러잖아 섹스족이라 안그러고 섹스족이라 그런다고 왜냐면 섹스족이라 그러면 개들이 쓰는 무기인 섹스가 좀 더 부각돼서 섹스 죄송합니다 그게 생각나거든 레피두스 약간 망하지 않았나요 지금 반란군으로 부활했나 시가에는 후보자가 없고요 후보자가 없어서 애들을 못 봐주고 얘도 그냥 한턴 뭐 기다려주고 얘들은 자기들은 서쪽으로 가고 이제 기분 개 촉같다 저 자기들 저거 그 요원지라는거 당할때마다 늘 기분이 X같은데 이번 턴은 특히 좀 더 X같네 저거 한번 당하면 혈압이 혈압이 오르는거 같애 혈압이 막 오르는 그런게 느껴져요 자 아무튼 우리는 남쪽으로 갑니다 개가 짖든 열 개가 짖어도 열차는 떠나야 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떠나야 됩니다 쪼갱이 뭘 또 쪼개요 이사부타세요 이사부타 또 또 또 또 또 요원이네 목토드리스에 뭐 빈민가가 생기든 아니면 빈민가에서 떡을 치든 놔둡시다 그냥 옥타베누스의 본데가 뒤지면서 옥타베누스 망했구요 간만에 좋은 소식이네 얘는 그 와중에 한 턴이 모자라네 한 턴 한 턴이 모자라고 제네 복진해주고 제네 노바카르 타고 칩니다 레피두스가 부활했다가 또 망했습니다 자 얘는 이 쥐새끼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두근나 여기 묶여있죠 발이 계속 두근나 여기 묶여있죠 발이 사실 막 유의미하게 극과 극은 아닌거 같은데 쟤는 이 메리아로 하구요 쟤는 이 메리아로 하구요 이 친구들은 사곤총으로 하구요 제일도는 쟀구요 쟤는 이 메리아로 하구요 어 검병이 좋을거야 상병이 좀 덜 죽고 그런건 있을거야 그니까 부대가 덜 터지고 그런건 아마 있을거야 근데 자 털농입니다 영상을 끊지 말고 그냥 갈까 칸타브리 휴전해달라 그랬는데 뭐 이제 지금 게임 다 끝날 때와서 무슨 휴전 해주겠어요 그죠 그냥 초과라고 하고 이 개새끼들 봐라 이거 이 개새끼들 봐라 이거 그런데 이미 잡혔네요 자 ckg 카이툴리 망했고 애들도 이제 이베리아로 갈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애들은 이 못 힘을 치죠 두부됨 덱까요 그때 promot 신난다 신나야지 자 여기 매복하고 사고는 좀만 예로 칠 수 있으니까 이 새끼들은 또 이동력이 왜 병신이 됐죠? 이 새끼들은 또 이동력이 왜 병신이 됐죠? 이 새끼들은 왜 이래 또? 왜 이런데? 왜 이동력이 병신이란 말이야 저 요건 공작때문에 그런가? 진짜 씨바 마음에 드는게 하나도 없네 자 브리간티움 치구요 브리간티움 치구요 브리간티움 모으고 자 무리논움 치구요 예로 치지 맙시다 예로 칩시다 그냥 별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거점을 함락시키면 그 턴의 모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동력이나 좀 보전해줄까 싶어서 얘들은 바로 저 엘바나로 가면 되니까 얘는 수송선이겠지 당연히 그죠? 에이오돈에서는 에이오돈에서는 에이오돈에 내복해주구요 장상병병인데 혹시 저걸 지진 않겠죠? 그죠? 병신도 아니고 저걸 설마 지겠습니까? 자 갈리아 망했구요 갈리아는 옥타비아누스의 퍼펫입니다 퍼펫 쏟고기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 터넉입니다 저 터넉입니다 저 터넉입니다 자 휴전해달라길래 그냥 휴전해줬구요 그냥 해줬어요 그냥 마실리아 사람들도 그냥 빈빈가에서 떡을 치게 둡시다 그러고 싶은 모양인데 저 터넉입니다 쟤들 여기 두구요 이젠 저걸 막 없애주고 일일이 또 어떻게 해주고 그런것도 귀찮아요 그런게 다 귀찮을 시점까지 왔죠 그런게 다 귀찮을 시점까지 왔죠 자 자 칸탑을이 망했고 얘들은 남쪽으로 가고 고르도바로 가서 여기 매복해주고 그리고 얘도 여기로 가주고 시즐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얘들은 움직일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그래도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하면 좀 찜찜하니까 얘도 없않을까 얘들은 여기 주저 자, 턴을 넘기...쇼 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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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걸렸네 매복이 안걸린겁니다 매구 걸렸으면 매복이라고 떠요 차단됨이 아니고 차단됨은 그냥 가로막은겁니다 자, 칼려도네스 뒤졌구요 자, 코리엘토오미도 뒤졌구요 자, 이베리야를 다시 쳐야죠 퇴이 깔끔하네 그런데 에보라가 남네 에보라를 함락시킬 군대가 없네 이건 터너 안되겠다 터너 For death and honor! For honor and glory! We still have a win my lord Go on feel the kiss of the whip Waiting for a new horse For honor and glory Death sword?! 퓨저는 일부러 받아준거에요? 의미가 없죠 이제는? 끝났다 자 끝났습니다 폰토스입니다 폰토스 동방문화 폰토스입니다 동방이고 동방제국입니다 이건 뭐야? 뭐죠 이게? 로마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건 뭐죠? 아무튼 104턴째구요 기원전 15년입니다 기원전 15년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51개 세력을 만나서 그중에 49개를 제가 멸망시켰다고 하구요 자 380번 전투에서 그중에 22번이 직접 전투였고 뭐 그렇대 세율은 요렇고 돈이 좀 쪼들렸습니다 쪼들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무난하죠 지금은 무난해야지 자 이건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거고 기술은 요거 연구하시고 요거 3개 그 다음에 요거 다 연구하시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외교는 아무것도 없고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세율이 어휴 라티움은 또 면세구나 세율이 제일 높은 곳은 아프리카 마우레타니아 라티움 리비아 멥소포타미아 아라베 펠릭스 누미디아 아라비아 마그나 아티오피아 시리아 시칠리아 아시아 브리타니아 카프카시아 이깁투스 아르메니아 타라코네시스 유다이아 요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냥 제가 잘 읽는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쭉 읽는겁니다 자 전략 지도 한번 보죠 전략 지도 끝 자 처음에 처음에 공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아무도 안하겠지만은 처음에 요지역을 제가 갖고 시작해요 요지역 요지역 가고 그 다음에 요기 보스포로스 지역을 제가 갖고 시작을 하는데 어 사방이 나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처음에 이제 안토니우스 속국이거든요 네 안토니우스 속국에서 처음에 그냥 파기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서방 속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안토니우스의 속국들 중에 주변에 갈라티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그 트라키아 새끼들이 공격을 해와요 제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거를 맞아 싸우는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안토니우스 속국에서 바로 벗어났는데 안토니우스 속국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는게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고생을 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어차피 아무도 안하시겠지만 근데 뭐 보스포로스 지역에도 주변에 보면은 여기 록슬란이었나 아무튼 여기도 유목민족들이 있고 여기도 유목민족들이 있는데 이쪽 친구들하고는 전쟁이 안나길 기도하시면 되고 이 친구들은 처음에 이제 미는게 좋습니다 사라마티아를 밀고 이 지역을 먹고 이제 게르마니아 국경을 만드는게 좋아요 그리고 종총을 다 먹고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서 뭐 이제 대중앙 개의제국 같은걸 만들겠다 그러셔도 되는데 근데 뭐 어 워낙 적이 많아야지 자 그 다음에 원래 정상적으로는 우리의 1티어에 요게 나오구요 동방 요친구도 나오고 2티어에 장창병이 나와요 장창병 가지고 전 자전을 돌렸구요 근데 보면은 장창병이 스탯이 어 자전을 돌림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좋은 스탯은 아닙니다 3티어에 투리어 포로이가 있어요 요친구들도 만약에 뽑을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될텐데 근데 이제 2티어에서 3티어 올라가는 게 좀 그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투리어 포로이 안쓰고 그냥 장창병만 썼구요 4티어에는 별거 없고 자 그리고 어 요 게이문학권에 있는 병영 이나 아니면은 야만족 병영에서도 그렇고 어 다른 병과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카파도키아 기병대 시민기병대 폰토스 건병대 장창병이 나와요 요친구들이 이제 게이문학권에 있는 그 베럭에서 나와요 아마 이게 그 원본 캠페인에서는 폰토스가 동방문학권이 아니라 이제 게이문학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잔재를 이 새끼들이 수정은 안하고 그냥 더미데이터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게이문학권에 요거를 점령하시면은 호플리타이도 뽑을 수 있고 요것도 뽑을 수 있습니다 폰토스 건병대가 많이 유용하기 때문에 어 요거를 뽑을 수 있으면은 게임이 좀 더 쉬워지실 거고 자 2티어는 그렇고 1티어에서는 호플리타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2티어짜리에서 당연히 호플리타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야만족들의 그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야만족들 그 병영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에서도 보면 호플리타이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서 이제 어 호플리타이나 아니면 폰토스 건병대를 위주로 병력을 꾸려서 진행하시면은 게임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동방병영형은 동방병영형은 별로입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긴 한데 별로에요 자 그리고 기병대도 있습니다 기병대 기병대는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건물 빈칸이 있어야 보여드릴텐데 아 여기 있네 자 기병대 자 1티어에 기마초코대 있고 2티어에 전차대가 있습니다 나 전차 나 전차인데 저는 얘들 안쓰죠 3티어에는 3티어에는 귀족혈병 기병대가 있고요 귀족혈동 그 다음 4티어에는 없고 자 그 다음에 경기병 2티어에 보면은 카파도키아 기병대가 나오고 시민 기병대 게이 기병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 3티어 없고 4티어 없고 그 다음 2곡 이거는 없습니다 예 카파도키아 기병대에도 괜찮거든요 얘들 굉장히 능력치가 좋은 기병이기 때문에 얘들 가지고도 아마 자전을 돌릴 수 있을까 하긴 해요 한다 그러면 근데 보통 자전은 기병이 페널티를 보병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2티어짜리 요게 장창병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냥 적을 안쓰고 기병 위주로 가는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와서 하는 생각입니다 기병으로 자전을 제가 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메디아토르 바테네 같은 친구들 할 때 기병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죠 비티니아도 기병 비티니아도 기병이었나? 비티니아도 기병이 쉽다 아마 본편 캠페인에 메디아토르 바테네하고 기병 비티니아가 아마 제가 기병으로 자전을 돌렸을 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병은 기동력이 되게 좋아요 캠페인 맵에서도 기동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진행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근데 자전이 조금 취약해요 부대가 잘 터지고 그리고 숫자가 적은 만큼 좀 페널티를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끝 자 폰토스였고요 폰토스 폰토스 조금 쉬다가 저는 방송을 좀 더 할까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가 이따가는 그 본편 캠페인에 박트리아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누가 이제 저한테 박트리아로 군기병만으로 좀 진행을 해달라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도전해볼까 해요 뭐 쉽게 어 어 난이도 해야 쉬울텐데 근데 오랜만에 메이저 팩션이라서 내전을 좀 내전 같은 걸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게 좀 그렇겠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다나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뵙겠습니다 자 일단 뵙겠습니다 자 일단 뵙겠습니다 자 그럼